한동훈 개인정보유출의 국회언론 압수수색도 넘었다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바 있어 그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인사청문회 자료 가운데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획수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한다 물론 공인일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자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청문회 직전에 해당 부처가 국회의 자료를 제출하면 의원실 등을 통해 국회 출입기자들이 이를 입선한 것이 관례적이다 지금까지 후보자 쪽이 이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었다 언론사가 이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언론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경찰이 이날 국회 사무처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대언론 협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기자가 확보한 자료를 별도로 외부에 유출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자료를 찾겠다고 곧바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언론 노조 MBC 본부는 긴급 입장을 내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해당 기자가 미신절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라며 개인정보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오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수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선일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언론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등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보복조차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리까지 했다 지금도 언론사에 대한 고소, 한국방송과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